세비스와 3층에 요런 공간도 있네요 여기서도 작업 모임을 할 수 있겠네요 이야 여기에 창문을 열면 뭐가 볼까 한번 봅시다 원 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판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기본 놀러오세요 원 베일리로 9월 1일 8월 30일 날 중공해서 9월 1일 날 입주 시작하는데 뭐 9월 중순 이후에는 저는 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돌아다니면 분명히 이 안경 기억하세요